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모험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정글 속 이야기 극장판 정글북의 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디즈니 채널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정글북 극장 개봉 기념 극장 디즈니 극장에서는 영화 정글북 집에서는 애니메이션 정글북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나고 자란 인간의 이야기 늑대들의 무리 속에서 자란 소년 모글리를 만나보세요 정글북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극장 디즈니에서 만나보세요 오직 디즈니 채널 오직 디즈니 채널